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두 번째 공판기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최근 사고 피해자였던 택시기사 H씨가 재판부에 자발적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권심을 모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소속사 측이나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맞지만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된 용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라도 깃들어 있는지 궁금해 당사자인 H씨를 어렵게 수소문해 직접 소통을 해봤습니다. H씨는 지난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감사인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속내를 밝혔는데요. 알고보니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던 김호중에 잡힐 사과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며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은 한마디도 없고 진심어린 사죄를 담은 편지여서 오히려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용서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탄원서라도 써서 보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합의가 모두 끝난 뒤엔 이미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진해서 선처 탄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이 점에서 H씨의 탄원사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서있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수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호중은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범인더피 교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있었던 첫 번째 공판에서는 사건 기록 미열람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확인이 미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판 진행은 이번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라도 잘못한 일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사건 직후 쏟아졌던 비난 일변도의 목소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김호중 재판에 쏠리는 관심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김호중 재판에 쏠리ει